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이번 폭우는 일찍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직전에는 일본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칭 리더라고 우기는 위정자들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김기현은 미국으로 떠났고 윤석열은 없던 일정까지 만들며 우쿠라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돈을 갖다주겠노라 다짐하고 있었죠. 자국 국민들이 엄청난 재해 앞에서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 말이죠. 일본 국민이 아니라서 신경도 안 썼나요.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나라의 국민들은 지휘관 없는 병사처럼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이 국민 곁에 없는 사이 정작 국장의 책임도 없고 그들과 일부 국민들에게 누명을 쓰고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참사의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모진 고문을 당한 뒤 다시 백성 곁으로 돌아와 그들을 지켜준 이순신 장군처럼 말입니다. 소설이 아니지만 소설같은 이 엄청난 이야기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외국 순방을 갔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항변을 하신다면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탈리아 총리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자국민 14명이 홍수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국민 곁으로 갔습니다. 재해는 막지는 못하지만 슬픔에 빠진 조국과 국민과 함께하려고 한 겁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국민 곁으로 달려간 사이 윤석열은 국민을 외면하고 우쿠라 국민 곁으로 갔습니다. 한국 국민을 외면하는 대신 우쿠라 국민을 위려하려고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오송 참사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수 언론인 서울경제마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차전 이재명 소방브리핑도 사양 이재명 대표는 인명피해 현황을 듣고 참 안타깝다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일행은 20여 분 동안 통제선 바깥쪽에서 현장을 지켜봤고 소방당국의 브리핑은 받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서 현장을 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현장의 최우선 임무는 구조하는 것이고 현장의 주인공은 구조요원과 공무원들이며 정치인은 뒤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란 이 단순한 논리를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고 이걸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하나 찍기 위해 안타까워하는 척하며 현장에서 각종 물이나 일으키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재명 사전에는 윤석열의 이런 모습도 나경원 권성동의 이런 모습도 애초에 없었습니다. 원희룡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오송 참사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나 여기 왔어라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었고 억지로 안타까운 모습을 짜내는 것이었죠. 면피성 행보로 보입니다. 자, 원희룡이 왔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어떤 정치인과 인사를 했다는데요. 원희룡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가 그리 즐거운지 이빨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저게 슬픔에 빠진 국민 앞에서 할 짓입니까? 그리고 원희룡이 인터뷰를 시작하는데요. 한쪽에나 서서 하지 구조 차량들이 드나드는 자리입니다. 견인 차량 들어온다고 비켜달래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인터뷰를 시작하는데요. 견인 차가 들어오니 비켜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비켜줬다고 합니다. 자세한 영상은 노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원희룡이 왔구나 진정한 정치인이구나 이럴 줄 알고 이랬을까요? 결국 국민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고 전국에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여주려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나간 국힘 정치인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인재의 책임자인 충북지사 김용환입니다. 그는 또 무슨 논란에 휩싸였냐면요. 열심히 하던 배수작업을 김용환이 현장에 오자 배수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자 다시 배수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영상은 역시 노커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 홍상훈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것도 아닌데 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대통령실 누군가 혹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급히 돌아왔다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느냐. 천재지변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것이냐. 혹여라도 이런 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 기자의 촉이 남달랐을까요? 대통령실은 홍 기자의 우려대로 똑같은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우쿠라를 방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기에 수시로 보고를 받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모니터링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쿠라 상황을 몸소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현지에 뭐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뭘 협력할지 명확히 식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쿠라는 지원해주기 위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파악했고 정작 자국민 오염은 눈으로 몸소 볼 필요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 총리는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었기에 급히 귀국했나요? 탁현민의 조용한 절규를 들어보이시죠. 대통령에게 전용기를 주는 이유는 대통령의 편리 때문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하여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부인에게까지 경호처 요원을 배치하고 국가 공무원들이 보좌하게 하는 이유는 대통령 부인의 수월한 쇼핑을 위해서가 아니다. 해외 순방에서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한 상대국과의 다양한 친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33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남의 나라 전장을 누비고 다니고 그의 부인은 호객군에 이끌려서 옷가게를 돌아다닌다는 소식.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전혀 모르고 공적 자산을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고서야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가 내린다. 내려도 너무 내린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